오늘 던스 나오는 날이거든요 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잠깐 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벌써 헬기 소리 들리죠 아직 던스네 야 언제 나가야 언제 이건 백스 이건 랩다운 랩다운 없나 뭐 이렇게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어디야 야 어디야 몰라요 몇 시간 남았는지 죽으면 가겠죠 엊그제 아버마 놀이 하다가 지금 끝났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네요 아 근데 오늘 마실 나가는 날이라 웃긴게 야 차 또 다 없어 아 쉣 잠깐만요 아 보험회사 전화는 귀찮아 죽겠네 Down 주인공자 네 어때가 야 따라서 안녕 하나씩 생기고 있죠 지금 그 오늘 공지에다 올렸는데 제 유튜브 영상 하이라이트 앞에 그 그림 그려주실 분 모십니다 자 소정의 상품 제가 준비해 놓고 있구요 나올 때마다 까지는 아니어도 자주 그려주실 수 있는 분 가람이가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 옛날에 4년 전에 진짜 거제 같은 진짜 이상한 그림만 그리고 막 그러더니 익룡 같은 거 그리고 그러더니 내가 다 컸어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몇 시간 남았는지 보기 위해서 우선 나가서 몇 놈 잡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라마 오늘 뭐 건질 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질 거 있으면 그려줘 뭐 건질 거 많을 거야 아마 아 젓가락 그거 스토미 님이 거기서 그려준 걸로 올려놨는데 젓가락 혹시 좀 애니메이션틱하게 그려줄 수 있으면 그려줬대 아 그럼 좋지 스토미야 땡큐지 저는 오는 호응은 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는 호응은 우선 다 봤구요 저 혼자의 필터링을 거쳐서 만약에 그리실 거면은 그 그림 게시판에다가 나 뭐 그릴 거니깐 아무도 손대지 마라 이렇게 건드리면은 내가 니 그림을 찌발라 주겠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무서워서 안 건드리겠죠 그러면 다른 영상을 다른 사람은 그려주면 되니까 언더스템 던스 언제나가 개미던 오 예 탱크 소리인 거 같은데 살짝 살짝 탱크 소리인데 저건 여기거든요 지금 서마 땅크 탱크면 근처에 가면 안돼 아 아니네요 아닙니다 바로 바로 죽이러 갈게요 누워있어야 너와 나의 눈높이다 이게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야 얘들아 누워있어 그냥 아 안녕 아 멜칠 아 멜칠 네 저는 아무나 안받아요 오늘 이따가 한 다섯시쯤에 그... 방송... 저 뭐야 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뽑는 거 그거 할 거예요 안녕 반가워 깝쳐 그러니까 형한테 깝치면 안 되지 형이 여기가 고향인데 어디 내 고향이 와갖고 깝쳐 디질라고 나 갈 아홉방 맞지 여기 태어났죠 여기가 뭔지 몰라요 지금 아 아우씨 쟤 나 어딨는지 모른다 제발 몰라라 아 몰랐어야 되는데 아 아 미치 아 쟤 이거 컨셉 이걸로 바꿨습니다 노인 컨셉 내 오도바이야 내 오도바이 타면 안 되지 내 오도바이 타고 가면 안 되지 얘야 얘야 아 미친 너무 빨라 샷 아 야 내 오토바이 아 씨 아 말 와 쟤 지금 총사고 있네요 두 명이서 두 명이서 총사고 있는데 아 하나 죽었어 지금 하나 잡혔어 지금 두 명 총사고 있는데 어 안녕 나와 기다려줄래 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후우 건스는 이 치열함이 진짜 제 진짜 꿀잼이지 치열함 잠시만요 아 수류탄 없어 샷 저거 맞고 살짝 살짝 데미지 있을텐데 아 경찰한테 뒤졌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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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 짜져 야 안되지 형아 안된다고 아빠한테 얘기했대 아아 맥찬 지금 2주 연속 선스입니다 레벨 낮으셔도 상관없는데 접착폭 제가 그 저 뭐야 공지사항 써놓은거 그 고대에에로 고대에에로 보시고서 따라하시면 돼요 커맨드포 커맨드가 뭐야 커맨드포 커맨드 뭐 저렇게 자꾸 보내요 나한테 저거 뭔소리에요 커맨드포 커맨드가 1대1 뜨자 이런건가 아니 외국애들 전부 다 커맨드포 커맨드 막 이러더라고 뭔소리인줄 알아야지 대답을 하지 어 미친 말도 안돼 오쌤 어 쌩 전투기도 있어 역시 역시 이게 던스지 던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짜릿함 정말 약한 것 같은데 큰일에도 그냥 하늘에 전투기 날아다니고 이거지 6시간 남았다고요 던스 6시간 남았다고요 지금 몇시야 아 미친! 열심히 해야되잖아! 야! 아... 이 개같은거... 아... 미쳤네... 던스로 오시는 분은 그냥 친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권입니다. 던스로 오시는 분은... 그냥 막바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던스 온지 얼마 안됐나봐. 옷 저렇게 입고 다니는거 보니까. 던스에서는 항상 기도비닝을 위해서 무채색을 입어야 돼요. 도시와 하나가 되야돼요. 아 개보거님 한개 감사합니다. 개보거님 개보거가 아니고 개보거니까 경찰하고 겁나 싸우고 있다. 저기 던스... 던... 저기 던서 하나... 경찰하고 개 싸우고 있네. 아 안돼 안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경찰이 제일 세! 근데 내가 오토바이 어따갔다 팔아먹었지 얘가? 찾을 수가 없네 이제. 찾을 수가 없네 이제. 저거 어디있다고 나와있는데 도망갔나? 도망치는 중인가? 도망치는 중인가? 저기 앞에 하나 있는데 어디있는거지? 길 건너 이쯤에 있는데 내가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안보여 아 저기있다. 탔네요 지금. 잘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섯시간동안 이 짓을 해야된단 말이야? 여섯시간동안? 미친... 미친 던스. 아 던스 개지옥샷. 아 엔진 소리 좋죠. 얘야. 가만히 있으면 큰일나요. 던스에서는. 던스에서 잠수타는 순간 100힐은 기본이에요. 뺑글뺑글 돌면서 이스폰 때 죽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제발 USB에 깔아서 로딩 개빠른 친구여라. 바로, 바로 태어나기. 동네에서 바로 태어나기. 던스. 그라트! 친구야. 일어나. 그만 자. 공지가 안보여요? 공지가 왜 안보여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 플레이 안해도 시간은 가요. 퇴어나자마자. 퇴어나자마자. 어 바로 옆에 와주네. 밀어하지마. 지금 제가 250명 남았거든요. 플레이어 피, 플레이어 사살한게 747. 250정도 남아. 253 남았네요. 253명 죽여야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빨리 253명 죽이고 가야되거든요. 이젠 변형대로 바로 죽이지. 아 저 집에서 지금 하나 나와요. 지금. 저기 위에. 252마리. 252마리 만져보면 되요. 이제. 똥차 타고. 어디 있는 걸까? 주차장에 있는 걸까? 두고 마이크 꼽았다가 빡, 빡 올라가고. 그 1000명 죽이면은 10개명이라 그래서. 몸에다가 문신 따는 게 있는데. 제가 문신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난님구에 가려졌네. 왼쪽 가슴에다가. 10개명이라는 걸 박는데. 저기 하나 살아 움직이네요. 생물. 싱싱한 거 있네 저기. 간지가 헐어야. 종이 짜게 뒤에 불타고 있고. 앞에 10개명 적혀있는데. 개멋있어. 그거를 얻기 위해서. 던셀 지금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던셀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골프장 들어가나요 설마? 아. 어리석은 영혼. 아아 뭐에요. 어르신이에요. 나랑 동년배아야. 에이. 에이. 왓쌉. 왓쌉 브로우. 잓두. 엇. 오앗. 으잉. 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포키지니 씨. 삔있끼가. 잠깐만요. 좀 차나나. 차나 저 안에서 배회하고 있거든요. 못 나오고. 빈신새끼거든요 지금. 와라 와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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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나오면 돼 나와 저 밖에 다 터져서 타지도 못해 이제 그렇죠! 봤습니까? 나무로 몸 방어하면서 이게 바로 던스 클래스죠 여러분 던스 아 던스 그대만 돌아서면 두눈을 마주칠까 심장이 던스 던스 두근데 용필형 생각나 얘야 어딨니 얘야 샤발 10시 10분에 퇴소 오 여기 하나 있다 야 야 야 라보 샷 이거 죽으면 얼마씩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한번 돈 한번 확인해볼까 아 서열전은 날짜 잡아서 할거에요 막바로 하는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거 왜이래 그렇죠 그렇죠 아프리카 BJ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높죠 그 다음이 크어리고 크어리가 154인가 잠깐만 캐릭터 날라간 냄새 불안한데 지금 아 어때다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에헤헤 그렇게 딱 떼고 있으면은 형이 쏘기가 좋잖아 너무 좋잖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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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서 같이 놀아 일로와 야 아 같이 놀아 야 아이 포켓몬 이거 아이 야생의 미션이 시작되었다 아이 샤발 잘 가다가 이 지랄에 맨날 렉걸리는거 마냥 자 이쪽에 하나 나옵니다 잘가 오토바이 타고 그렇게 깝치고 다니면 안돼 그러니까 이 오토바이 내꺼야 경찰 따윈 무섭지않아요 잠수탄 선서가 있으니깐 경찰 피해주고 어 뭐야 야 야 뭐야 야 야 야 야 야 이런게 벌써 존나 치삭이야 태워줘야지 야 에이씨 갑자기 갑자기 야 개인차량으로 설정해가지고 나 내리기하네 양아치바 이거 어 돌렸어요 지금 방향 돌려서 오게 오죠 저거 지금 안오면 안오면 죽여 안오면 죽어 안보여도 씨발 난 다크템플러도 죽이지 헤헤 젖밥샷 아 아 저 잠수탄새끼 개 거슬리네 그럼 그냥 충청차전 뿌릴게 어휴 피바 죄송합니다 이럴려고 그런게 아니었네 너무 시끄러웠어요 비옥비옥어리네 아아 미치에에에에에에 앞바퀴 둘 다 터짐샷 자자자자 빨간색에 빨간색에 초록받이 크으으으 쌀아이 너 너 죽고 너도 죽고 됐어 차를 갈아타죠 이차로 무슨 소리야 다소오오 고시네 아주 다소오오오오 고시 얘네가 쪼레비라가지구요 금방 내려요 그니까 내리는게 아니야 금방 나가요 지금 37,000 371만 9,852원 있는데 이거 숫자들 누가 써줘요 아 이거 시민이 죽어요 나 죽으면 얼마 다는지 보게 한번 죽을때마다 뭐하니 너야 아 튀는거봐 아 접착폭탄도 없어 왜 아이씨 그렇지 그거지 야 가만히있어 가만히있어 야 용인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야 이거지 님들 이거에요 한번에 2000달러에요? 아 그래 왜 깝쳐 그러니까 왜 깝쳐 총알이 들어오겠니 여기에 지금 한번 죽을때마다 2000달러씩 없어지는구나 돈 개 아깝네 다섯번 죽으면 만원이네 오십번 죽으면 십만원이네 아 잠수쟁이 친구하고 좀 놀아줄까요 가야 잠수쟁이 친구랑 좀 놀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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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수쟁아 어디가 수쟁이 어디가 이런 차인줄 몰랐겠지 이런 차인줄 몰랐겠지 뭐야 이랬겠지 권스는 원래 이런데야 여기 있니 약육강식이라고 한 번 물리면 나갈때까지 죽을거에요 자 저차인가요 2차느낌 어 피하는거 봐 좋은데 자 그럼 저는 잠시 자 잠시 경찰하고 좀 싸워야되거든요 지금 잠시만요 경찰이 두루 농후하기 때문에 지금 몰라 지금 나 어딨는지 몰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몰라 이거 몰라 그만하려고 있으면 죽어야지 펑 콜록콜록거리다 디지게 돼있음 쭉쭉 달죠 잘가 베리어를 형성해놔야지 베리어 형성 베리어 형성 베리어 형성 베리어 형성 아 개 굴러 떨어져 모르거든요 이거 경찰이 개 많기때문에 이건 사실상 죽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자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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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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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맨이었어? 아 엔진룸 겉만 번지르르하고 이렇게 생긴거 봐 이거 고맙다아 형이 도망갈수있는 차를 마련해줘서 고마워 야 야 피좀 에너지 뭐야 왜이래 뭐야아 차속에 들어가있어 왜야 뭐해 아이 씨발 컨저링차를 가져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하나 또 오죠 자 전 여기서 대고있겠습니다 어차피 일로 오게되있어요 일로 올거에요 백파 차 돌려서 옵니다 여마리 맞죠? 대가리 돌렸죠 지금? 저는 여기서 이렇게 대고만 있으면 되요 잠수인처 알아서 그냥 어 아구새끼가 그냥 어 지느러미 놀려가지고 이렇게 따먹는거 마냥 자 여기서 자 어디가니 야 어디가아 아이씨 샤발 아 왔네요 되게 옵니다 자 이층구 왔어요 자 죽이려고 하지만 아 하지만 벽이 있는걸 몰랐어요 백형들은 아이큐가 한자리가 B거든요 앞자리가 자 동양인들이 앞자리가 두 세자리면 그 백인형들은 두자리에요 그래가지고 없어 뭐가 안에 그냥 물만 차있지 안녕 왜 경찰을 무서워해하고 경찰 도망다니어 그래 쪼레바 쟤 레벨 몇이야? 어우 쟤 개 징그럽게 생겼네 33 아이고 레벨이 다섯배 차이가니까 그냥 그냥 핵 찌발리네 핵 아 오늘 아버지 추장 가셨거든요 오늘은 제 세상입니다 사실상 안녕 안녕 아 만났는데 지나쳤어요 저 친구도 돌아주겠죠 예의상 도망가나요 설마 쫄보 에이 쫄보 에이 쫄보 못 도망가게 바퀴 다 타뜨려버려 쫄보 쫄보 바퀴 다 타뜨려 쳐주자 빨리 가서 죽여 이러면서 빨리 가 죽여바려 저 새끼 안녕 쫄보 에이 쫄보 Where are you 쫄보 쫄보야 야 어디 어디가 야 쫄보 새끼 어디가 아 저 해변에서 거닐고 있는 애 뭐죠 저 40대 아저씨의 저 뭔가 약간 뉘앙스가 약간 동네 그 방앗간 집 아저씨 느낌 속초 속초에 방앗간 집 아저씨 느낌 성수기 아니면은 일이 없어가지고 아 어차피 방앗가니까 상관없겠구나 성수기인데 이 비성수기라야 비숙이라가지고 일이 없어서 바다에서 그냥 낚시는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아저씨 느낌 죽여버리라가지고 저렇게 바다보고 저렇게 맛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살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자살 못하게 그냥 바로 죽여버려야돼요 자살하면 생명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옛날에도 자살하면은 지옥간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도자가 되어서 모두를 다 구제해주는거죠 나만 지옥하고 니네는 다 천국하고 윈윈 오케이 아 크라이오브 피어는 안할라구요 삐졌어요 이름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왁굿 크 헐헐헐 노둘리 이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녕 나 그렇게 좋아? 따라다녀 너 나랑 놀자고? 나랑 놀자네 자꾸 저거 터뜨려 버릴게요 귀찮아서 안해 날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했어 자 태어나 빨리 자 헤드샷 고마워 너 주머니에 돈 없니? 거지니? 아무것도 없니 왜 아무것도 없어 뭐야 못 타고 가잖아 어디가 어딜 도망가 이 지옥에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마치 개미 지옥이지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 나가려면 나한테 허락받고 나가야 돼 저 개부부님 저 좀 나가도 될까요? 뭐 니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저저저저 패드 돌리는 속도 봐라 저거 저거 아 이쪽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지금 도로를 물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거든요 자 저기 멀리서 샷건을 샷건 쓰면 안 돼 장거리는 무조건 저격 써야지 형한테 배웠다 생각해 과태... 과... 과외비는 없고 과태료는 있다 자 여기서 양쪽 다 쪼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저기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아 저 위에 저 위에서 쪼고 있네요 뭐하니 쪼았으면 쏴야지 사람은 이렇게 궁핍해요 얘가 궁핍해요 얘가 미래 터졌어 자 여기 뛰고 있죠 아 아 어딜 도망갈라고 다 형 바운드리 안에서 놀아야지 자꾸 어딜 가 얘들아 형 안 해 형 형이 너네를 격하게 사랑한단다 어디 있어 안 보여 야 앵깔이 앵깔이 리신 됐어 샷 밑에서 뭐가 쏘는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애들 도망친단 말이야 빨리 내 노예들 도망간다고 나한테 노예 도망가기 해선 안 돼 노예야 노예 어딨니 노예 이쪽이 이쪽이 있나보다 노예 노예 여깄니 노예야 노예야 자 이 위에서 저격하면은 조금 더 위치가 좋겠네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앞치기 뒤치기 모두가 가능한 경찰도 못 올라오고 자 여기 있으면은 저 친구도 저를 볼 수 있겠죠 저기 멀리 있는 친구도 저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제 친구도 죽어 바다에서 그렇게 여자 구경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얘 아닌 것 같은데 얘 맞나 아 여기 있네 그렇지 그렇게 다가와야지 여기서 태어난 것 같거든요 지금 위에 아 저기 있다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왜 이렇게 움직여 신경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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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움직여 양쪽으로 야 개 지대로야 자리 잡았다 그래 여유있게 걸어오란 말이야 바로 죽었을게 자 저기 또 태어났네요 저 위에 아 경찰이 다 맞는다 여기 빨리 나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형 보러 오렴 좀 형을 좀 쳐다봐 주지 않겠니? 형은 이렇게 외롭게 놔둘 거야? 기다려 그러면 뒤에 있는 애부터 처리하고 갈게 아 뭐죠? 아 뭐죠? 아 바다로 가만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 바다로 가만 살 수 있을거라 생각했나봐요 자 여기 있네요 그렇게 느리게 쪼으면 안돼 항상 고개를 돌린 다음에 3초안에는 무조건 써야돼 인마 형이 하나 가르쳐주잖아 너네 과예비 내야되는데 지금 공짜로 배우고 있는거라 생각해 이렇게 알았지? 알았니? 거기서 갑자기 총을 왜 들어야 자 여기에요 이쪽 쳐다보세요 이쪽 거기 아니고 이럴 뒤에 여기 아 오늘 11시 풀리네 던스 여기야야 그래 그래 일로와 조금만 더 오면 돼 힘을 내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올 수 있어 두 걸음만 더 걸러오면 돼 두 걸음만 더 걸러오면 돼 아 빨리 아 너 이따 봐 쟤부터 쟤 바다로 도망친다 어디 도망가 어디 갔어 얘 얘야? 얘야 어디갔니 야 안돼 어 저기있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딜야 저 친구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쟤 머기 아 빨리 높은데로 올라가야 돼 내 머기 도망간다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머기 도망가잖아 내 머기 가 아 왜이래요 아 님들 건물 지을 때 이따구로 짓지마 사람을 존나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뭐야 여기 아닌데 아 저쪽이네 에이씨 화끈하게 오픈업 전화 차 받고 있어 아 어디야 나 어디 언제까지 가 까먹었어 아 다 놓치게 생겼다 아 그냥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다 놓치게 생겼어 들어올 수 있으면 들어와 이러다간 놓치고 말아 이러다간 다 놓쳐야 그래 차로 와야지 그렇지 그 정도 깡다운은 있어야지 이 친구야 아 천양탈모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네요 여기였네 여기 여기야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뭐죠 뭐 이상한게 왔죠 여기야 여기에요 아이고 참 그 헬기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오오 씨발 멍미 운전자만 죽이면 돼 그렇지 하바나 요마 하바나 요마 하바나 또 뭐야 자 잔인한 그 눈빛 오 여기있는데 여기있다고 나오는데 어딨지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있는데 움직이는 앤데 애는 잠시만요 쟤 쟤부터 잡아주고 오 오 어디있어 지금 아 여기있네요 오 어어 씨 발 형은 어떻게 할거냐 하면은 잘 봐 형은 이렇게 할거야 뭐 이렇게 도망쳐 뭐 이렇게 도망쳐요 야 어디가 야 오오 예에스 베이비 땅크 헤이 땅크 헤이 유노우 쩐 탕크 유노우 쩐 두안 파이 파이브 파이브스 파이브스 리퍼블릭 공화국 아하 미친새끼들 대답을 하네 어리버리하네 니 수 Wah 소숙 city 여기 안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바로 옆에 오케이 고마워 나한테 그렇게 큰 선물을 노도 깜짝 놀랬지 지금 쩁 으악 흐하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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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쯜 야야 니 차야 이거? 깜쳐 왜 아 뭐 맵 보고 있어요 아 나갔어요 돈 걸어놓고 나갔어요 이게 뭐죠? 아하 아 저 탱크 올라오네요 저 잡으려고 뭐야 이거 아 짜바리가야 짜바리가 왜 시민차 타고 와 왜 저래 그만이 안 있어 자 탱크 올라오는데 개 오래 걸리기 때문에 탱크 올라오는 동안 저는 내려와서 아까 죽이던 친구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야 아야 우우 오오오오오오옹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잉 야 저 태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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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자마자 샷 태어나자마자 장미칼로 갈려버려 야 아 어딜 떠나야 아 땡크 왔네요 땡크 왔어요 아 땡크 안돼 안돼 땡크를 끌고 와요 치사하게 님 님 잠시만요 아하 어 띡띡 소리 난다 rpg 한 대 때리면 되겠다 이럴 줄 알고 기가 막힌걸 준비했지 땡크야 땡크야 야 아 미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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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시간만 좀만 줘 그런거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일어날 시간은 줘야지 양아치에요 샹 샹탱크 님 우선 잘 가고 아 아 한 방 한 방 남았는데 한 방 땡크 님 어디갔어 땡크 쨌어? 크야 땡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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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니 땡크야 여기까지 뭐가 다여 그게 땡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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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늘 10시에 시청자 뽑기에요 아 자꾸 죽네 짜증나게 아까 전에 좀 멋있었는데 땡크 새끼 때문에 야 땡크 개새끼야 야 야 땡크 씨 잡았다 땡크 주인 어딨어 땡크 주인 땡크 주인 땡크 주인 아 여기서 태어났어 아 아 아 아 그거 했어 풀어 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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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풀어 이 치사한 새끼야 풀라고 야 어 에잇 씨 피콜로인가 아 방금 개왕신님을 본듯한 옷 좀 갈아입을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쇼핑 좀 하고 총도 좀 업그레이드 할게 있어서 어 어 어 와 2차대전 전쟁 유물인가 봐 역시 해변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가 격전지였던 모양이네 위에 디지털 무늬로 코팅되어 있는 거 봐요 이거 위성에 걸릴까 봐 저 바닥 끝에 저거 뭐냐고 비행기 같은데 저건 얘 비행기야 비행기 저거 저거 전투기 타고 노는 새끼 아까부터 전투기 계속 타고 노는 새끼 저거 저 좀 있으면 어차피 밧데리 다 달거든요 저거 저거 장난감이라가지고 금방 떨어져요 좀 있으면 저렇게 뒤에 세컨부스터 키고 다니면 안 돼요 음 연료도 달아요 자 제 정비공 좀 부를게요 제 시다바리 바리야 야 시다야 시다야 형 차 좀 갖고 와라 야 안오니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시다가 멍청해가지고 아 왔네요 시다 시다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새차를 야 어어 야야야야야야 이 새끼야 아 아 야 시다야 얘 좀 죽여 야 시다 일루와 일루와 시다야 형 차이가 얼마짜리인지 알 정비하는 아는 새끼가 오 쨘거봐 잠깐만요 아 저 새끼 이제 나왔네요 해변에서 튀어나왔네요 자 너가 패시브 걸면은 앞만 본다님 한개 너가 패시브 걸리면은 뭐 사람 못 죽일 줄 알지 너 조금만 기다려 통화가 어떻게 하면은 차지게 죽는지를 가장 자세하게 보기 거기 있으면 안되지 내려와야지 이거 타 일로와 이거 타 타 일로와 태워주는 척하기 태워주는 척하고 후진으로 밟아버려 어 또 나왔네 너 나 몇번 주셨어 너도 나 일곱번 죽였지 너도 일곱번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는거거든 그러면 더이상 더이상은 레이버 거기 있지마 형아 심심하잖아 그래 자꾸 올라가 안녕? 이것도 설마 안통하니 너 얼굴에 맞춰버려 무슨 던스 악마처럼 생겼네 박수 특수효과마야 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넌 이따 싸워 경찰 왔으니까 너 이따 경찰 없을때 나랑 막 내 자켓 귀엽죠 옷사로 좀 갈게요 아 이런 네 내구도 100짜리입니다 이런 언덕같은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타죠 요렇게 힘이 장사여 하이라이트를 왜 해놔요? 뭔소리에요? 아 엥카리 하나 나갔네 경찰 좀 피할게요 무서워 경찰 무자와 여기다 집어넣어 주차 주차야 여기다 좀 있으면 출소라 옷 좀 갈아입으려고 그랬더니 걔 샹렬이 경찰새끼 부럽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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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요 아 저 공과금 맨날 빼가네 뿅 말하자마자 야야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빨 올라온다 올라온다 야 올라온다 그렇지 빨리 암살 할까? 저..저새끼 딱 뒤돌자마자에 죽일지 뒤돌자마자 그냥.. 헤헤 하하하하 샷건 쏴보시지야 쏴보시지에 아 그래도 내 차는 무사하구나 아 이번 주말 이거 뭐야 던스는 주말에 들어가서 평일에 나오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무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던스를 주말에 들어가면은 주말에 같이 게임을 못하더라구요 근무를 그래서 좀 바꿨어요 평일에 들어오고 낮에는 낮에는 다른 데도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걸로 겸작폭탄이 다 자야 죽여버려 원래 이 미니건이 짱인데 이거 미니건 한번 살 때마다 15,000씩 들거든요 X2 약간 꿈느.. 꿈의 느낌 이렇게 핵꿈 자 Znott 총 군대계열 풀렸거든요 크으으읍 사막.. 사막 거 Не 색깔이 야 어떻게 더 구린 것 같냐